연준에서 다음주 3월 FNC 금리 인상을 50bp 25bp 금리 동결 3가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50bp는 확률이 0이고 25b가 가장 높습니다. 바짝 쫓고 있는게 금리 동결입니다. 만약에 금리 동결로 결정되면 빅테크 가상화폐가 급등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 v11 와이즈 릴리즈를 This Week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40만 FSD 베타 이용객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FSD 계속 사용하면 FSD 기능이 향상돼 앞으로 노보텍시 및 좋은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테슬라의 기술이 점점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동왕 유동성 결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71개의 미국은행이 168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2023년에 은행 2개가 파산하였고 3195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미국 은행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2개가 파산하였고 3195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2개가 파산하였고 3195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3195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3195억 달러가 날아가 Reflect이 donate